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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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빙 건강 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제 요즘에 마늘 때문에 아주 그냥 엄청 바빴습니다 마늘 이것저것 다 만드니라고 내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이렇게 많이 쌀 때 이렇게 사가지고 냉동실에 지퍼백에 너가 다져서 넣어놓고 내중에 비쌀 때 드시면 좋고요 이 마늘을 500g 정도 하셔도 되고 1kg 정도 하셔도 되고 해가지고 꿀마늘을 만들면 너무 좋은데요 전 세계에서 뇌졸중이 6초에 한 명씩 사망한대요 뇌졸중이 그만큼 높대요 근데 그 뇌졸중을 막아주는 뇌혈관 질환 때문에 뇌졸중이 오거든요 그런 것을 다 예방해주는 최고의 마늘 보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만들어서 드시면 너무 좋은데요 찜기에다가 한 10분 정도 쪄가지고 저렇게 갈아서 하시면 돼요 소금 한 꼬집 넣고 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만 넣고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1대 1로 꼭 저울로 떠서 이렇게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갖고 한 일주일 후에 저렇게 나무수저로 꼭 드셔야 돼요 쇠수저로 넣으면 안 돼요 저렇게 잘 섞어서 실온에 한 이틀 보관했다가 일주일 뒤부터 드시면 되는데요 제가 팁으로 하나 더 뒤에 나오는데 계피하고 같이 해서 먹어도 좋아요 적어놓은 거 참고하시고요 쉽게 만드는 거는 계피 없으면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면 너무 좋아요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한 잔씩 타서 한 스푼 넣어서 타서 드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철에 제철에 보약을 준비해서 가족들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한 번씩이라도 드시면 너무너무 건강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회춘을 하게 해주는 정력을 팔팔하게 해주기 때문에 남성들 여성들 다 남녀노소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너무너무 달큰 하니까 꿀이니까 우리 몸을 병들게 해서 정말 무섭게 하는 그 병이 혈관질환 병이거든요 혈관질환을 아주 최고로 지켜주는 최고의 마늘 보약 여러분 드세요 만들어 드세요 그리고 껍질 효능이 어마어마하게 4배 이상 좋으니까 꼭 챙겨서 버리지 말고 만드는 거 방법 모르시면 아래 더보기 있습니다 마늘 효능도 보시고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날만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못 누르신 분도 감사합니다 눌러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이 아래 더보기 코너에 보면 엘빙 건강 운동, 웃음 치료 운동, 면역력 좋아지는 건강 음식 백과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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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